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채용 정보가 있었죠. 바로 연봉이 높고 사내복지도 좋다며 구직자들이 킹산직이라고 불렸던 현대차 생산직인데요. 하반기 제2의 킹산직을 뽑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용 정보 핫 키워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직장인, 공무원까지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대차 킹산직의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하반기에도 채용 소식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본사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인력 채용에 나선 건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상반기와는 조금 달리 채용 규모가 단 50명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와! 하는 감탄이 나올 정도인데요. 현대차 정비직은 현대차 본사가 직접 뽑는 정규직 직원으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른 직군과 비슷합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아서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번에도 연봉 수준이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평균 연봉은 1억 원 이상인데요. 대졸 초임 연봉도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성과급과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1년 차 직원 연봉은 8천만에서 9천만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뽑는 정비직 역시 이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에도 20만 명 가까운 이들이 몰렸었는데 하반기 킹산직은 채용 인원이 더 적다 보니 빠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네, 상반기 현대차 생산직 공개 채용에서는 400명 모집했습니다.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죠. 하반기에는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필요한 건 뭐다? 스피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달부터 채용 접수를 시작해서 내년 1월 말 1차 인원을 선불하고 인턴을 거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네, 벌써 이번 채용 경쟁률은 얼마나 될지 지원 열기가 주목됩니다. 또 다른 채용 소식은 어떤 곳일까요? 네, KTNG가 올해 신입과 경력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영업과 마케팅, 경영지원, 제조와 원료 등인데요.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 외국어 말하기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사원 모집 분야는 산업 안전기획과 자금관리 등 분야입니다. 전체 전형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된다고 합니다.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지원자의 역량과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I 역량검사 방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채용 절차는 분야별로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데요. 12월에 채용 검진을 거친 뒤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채용 정보 어떤 곳인지 짚어볼까요? 네, 정보보안기업인 안내배서도 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개발직군과 일반직군 2개 부문, 총 17개 직무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데요. 부문별로 대졸 신입사원 전형과 1년 이상, 5년 이하 경력자 대상 따로 진행되고요. 다음 5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도 따로 가진다고 하니까요. 안내배 홈페이지 참고해보시면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하루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가운데 반가운 채용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일자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